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창풍입니다 자 지금부터 고2 내신을 위한 지구과학 1 너만 봐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 소개를 잘 확인해서 강의의 장점과 그리고 강의의 구성들을 꼭 참고하셔서 우리 풍마이들이 공부를 계획하는 데 꼭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고1 통학과학을 마무리하고 이젠 본격적인 고2를 시작하지요 장풍이도 이때 고2때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어 이제 내년이면 수능 4차례네 나는 절박함이 막 느껴지면서 공부가 막 부담스러워지고 내가 막 대학을 정말 갈 수가 있을까 막 불안함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뭐 그거 자 우리 풍마이들 공부는 참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하게 되면 다 됩니다 우리 지금부터 지구과학 1 내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능의 기본이 될 수 있게 정말 제대로 제대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 야 너도 만점 받을 수 있어 자 우선은 지구과학 1 너만 봐는요 이 지구과학 1 내신 준비를 시작하려는 2020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그런 학생들 봐야 되겠죠 또는 지구과학 1 개념을 탄탄하게 미리 공부하고 싶은 고1 학생들 풍마이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자 지구과학 1 개념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혹시 지구과학 용어가 매우 낯설고 생소하고 그리고 통학과학 때 과학 공부를 안 한 거야 기초부터 다 지우고 싶은 풍마이들에게는요 지구과학 1 시작일 판이다 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를 먼저 듣고 너만 바로 넘어온다면 강의를 수강하는 데 조금은 더 편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2022년에 대학교 1학년이 되는 다시 말하면 2022학년도 수능을 실으는 학생들은 전년도와 조금은 다른 입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탐구 영역에서 수능 과목을 선택할 때 사회 9과목 그리고 과학 8과목 총 17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과목을 선택할 때 더욱 고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신을 준비해 보는 거야 내신을 준비해 보면서 자기에게 어떤 과목이 잘 맞고 중요한 건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신은 수능 공부의 기본이죠 나는 고1 때 내신이 안 좋았으니까 내신 포기하고 그냥 수능으로 대학 가야지 이렇게 조금은 좀 이른 판단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신과 수능은 절대 별개의 공부가 아니죠 내신은 수능의 기본이고 수능은 그 기본에 대한 응용과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훈련이기 때문에 자 지구과학 1을 내신부터 그리고 고3 수능 때까지 한 번에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노마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지구과학 1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자 지구과학 1은요 크게 3개의 대단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개의 대단원 그리고 여섯 개의 중단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25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구과학 1 내용은 크게 고체 지구 1단원 그리고 2단원 대기와 해양 3단원 우주 이렇게 세 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다른 과목과는 조금 더 다르게 대단원의 수가 조금은 적습니다 자 우선은 특징부터 오죠 1단원 고체 지구에서는 판구조론의 배경과 대륙분포의 변화 그리고 멘틀 대류설과 풀룸구조론 처음 듣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동대와 화성암의 종류 듣기만 해도 막 암기가 엄청 많을 것 같지 암기가 힘들어질 거란 생각이 살짝 들지요 하지만 나야나 나야나 장풍이 암기법 알잖아 죽을 때까지 기억나요 왜? 내가 암기법 만들기 위해서 죽을 만큼 죽을 만큼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암기법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퇴적구조와 단층 부정합 등의 지질구조 지칭의 나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지질시대의 생물로 딱 마무리가 되는 것이 1단원이죠 지구과학원의 단원의 수가 예전보다 조금은 줄었지만 어렵습니다 왜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의 기초 개념이 살짝 언급이 되면서 조금은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이지요 장풍이가 통합과학을 진행해 보면서 아니 우리 훅만이들이 은근히 화학이랑 물리학이 약하더라 맞지? 그러니까 지구과학원이지만 우리 화학파트 물리학파트도 얘들아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진행을 해보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풍이는 기초부터 다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 대기와 해양에서는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어떤 날씨 변화 특히 맨 앞에 온대적이야 그리고 태풍 이것들은 정말 무진장 순위에 나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에요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의 요인 이 부분은 천체 파트가 살짝 들어갑니다 CG가 필요해요 해수의 대기와 순환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헬리니오 라니니아 그리고 지구 온나나나 까지 이 단원에서 다루게 되죠 자 이 단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능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신에도 분명히 좀 더 심화있게 배우게 될 것이므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까지 장풍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단원 5주 장풍이가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단원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3단원 때문에 우리 전국에 있는 풍만이가 이 지구과학을 순으로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갈등을 할 단원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용어가 행수한 게 너무 많아요 색지수 HR도 허블의 법칙 암흑물질 특이은하 가석팽창 비투더 아투더 뱅뱅 거기에다가 왜 또 어렵냐 물리학 도플러 효과 화학 기본 입자 그리고 헬륨 원자액 뭐 이러한 기초가 살짝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는 3단원 강의 수를 장풍이가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왜? 차근차근히 이해를 시키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꿈아이들은 꿈이 뭐니? 꿈이 꿈이 아마 좋은 성적으로 정말 편하게 대학을 가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좋은 발판을 만드는 건 이 바로 현재의 꿈일 수 있죠 장풍이의 꿈이 뭔지 알아? 바로 우리 풍마이들의 꿈이 다 이루어지게 해내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장풍이는 강의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 계속 강의를 생각하고 연구하죠 왜냐 장풍이 말 한마디에 우리 풍마이들의 꿈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목표가 달라질 것이며 공부에 대한 의욕이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1 너만 봐도 우리 풍마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내 꿈을 녹여내봤습니다 목숨 걸고 강의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우리 풍마이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죠 너만 봐 강의는 개념 설명 34강 그리고 내신 시험 대비 중단원별 쇼핑몰 문제풀이 6강 총 40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 개념에 비해서 너무 문제가 약한 거 아닌가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로 단원별로 또 다른 쇼핑 버전의 문제풀이가 오픈될 예정이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꿈을 이루어보자고 잘 따라와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풍마이들이 갑자기 게시판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선생님 지구과학원 너만 바를 들어요 아니면 지존력을 들어요 현재 오픈되어 있는 지구과학원 개념 강의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너만 봐와 지존력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강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풍이가 여기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너만 바른 내신 대비 개념 강의라는 것 지존력은 수능 대비 개념 강의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내신 대비를 위해선 학교 수업시간에 잘 들어야지 그리고 수업시간에 하는 탐구 내용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만 바른 지존력보다는 내신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강의지요 따라서 우리 장풍연구소에는요 너만 봐 강의 준비를 위해서 학교에서 출제되는 내신시험 문제랑 지구과 교과서를 모두 다 분석을 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탐구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료들도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릴 것입니다 반면 지존력은요 수능을 위해서 자료해석과 기출 분석을 하는 그러한 강의니까 고3 때 수능을 준비하면서 수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강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제지요 교제 자 장풍연구소에서 아주 야심차게 정말 열심히 준비한 너만 봐 교제의 주요 부분을 보여드린다면 우선은 가족성 좋게 읽기 편하게 그리고 인터넷 강의 교제가 아닌 자습용 참고서처럼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따서 넣습니다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여기에 장풍이가 수년 동안 강의를 하고 또 기존 선배들에게 질문 받은 내용들 아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주황색 첨삭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장풍이는 강의에 항상 어떤 시그니처 같은 필살기 같은 코너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너만 봐에는 너보자 너만 보는 자료라고 해서 시험의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료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한 코너입니다 너보자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소단원이 끝나면 다시 한번 총정리할 수 있는 실력다지기 문제 실력 더하기 문제로 또 한번 정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풀이 이 부분은 내신시험 대비 전에 문제를 풀어보기 편하도록 중단원별로 20문제씩 담아놨습니다 자 모든 문제는 내신시험 유형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 제작한 문제고요 20문제 중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서수령 문제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내신시험 대비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진짜 장풍의 야심자 이건 꼭 해야 돼 뭐야 나만 볼래 나만 볼래는 이런 식으로 대단원명 그리고 단원명 주요 개념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강의를 보면서 함께 채워도 되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복습용으로 우리끄만 애들이 스스로 채워도 좋지요 그냥 멍하게 영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과 손을 막 같이 바쁘게 움직여주는 거야 같이 막 바쁘게 움직여주면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막 같이 보면서 따라하면서 써주면 딴 생각할 시간이 안 주는 거지 내가 그래야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같이 스스로 써보면서 장풍이랑 원사이드 수업이 아니라 어떻게 호흡도 하고 아이컨택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한 이걸 써보면서 서술형 대비도 잘해보도록 합시다 장풍이를 아직까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불행한 거지 장풍이의 강의 특징을 잠깐 설명해 볼게요 우선은 수강평 수강평으로 장풍의 강의를 한번 살짝 알려드립니다 기본 개념을 꼼꼼하게 다질 수 있다는 거 이건 다 하는 거잖아 아니 안 꼼꼼한 선생님 어디 있었어 다 꼼꼼하지 또 암기가 잘 됩니다 그렇죠 암기 암기가 잘 된다는 것 또 문제 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대 어머나 암기법이 생각이 나는 거지 리드를 붙이면서 어머나 그냥 암기가 아니야 리드를 붙인다 리듬 붙이는 거야 오빠 캡큰맨 이렇게 리듬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더 암기가 잘 되겠죠 그리고 아이고 이건 뭐 투자지 투자 뭐야 CG 선생님은 이렇게 촬영팀이 있어요 그리고 편집팀도 있고 얘들아 콘텐츠 기획팀도 있고요 아유 아주 대단해 어? 그래서 이런 CG 같은 건 얘들아 작업평이 투자하는 거야 왜? 이해하기 편하라고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지구 기후 변화 같은 것은 막 지구가 돌아요 자전축이 막 바뀐다고 이런 것들이 다 CG로 넣어줘야 돼 이해돼? 이런 CG 같은 것 이건 선배들이 어? 인정한 그런 수강평이에요 어? 수강평이다 자 첫 번째 특징부터 볼게요 지구과학은 얘들아 암기가 많아 근데 이 개념 이해의 기본이 얘들아 무엇보다 용어 암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암기만 하라는 건 아니야 용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지? 그치? 용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암기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우리 풍마이들이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편하게 써야지만이 이해가 쉽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많은 용어들을 어떻게 외우느냐 이거야 어떻게 외우느냐 우선 익숙해져야 돼 입에 그래서 보면 뭐 오빠 푸 개그맨부터 해서 올 시티 막 이런 것도 있어요 퇴! 서병! 킴킴킴킴! 이런 것도 있어요 암기법 맛집 장인입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우리 풍마이들을 위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암기까지 할 수 있게끔 생강의를 들으면서 듣는 즉시 암기할 수 있도록 장풍이가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선의 탐구활동 같은 거 우리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이 탐구활동 너보자 내신에 맞게 이러한 자료들도 있고요 아 이건 뭐 대단한 거지 뭐 생생한 CG로 이런 거예요 지구기후 변화해서 얘들아 이렇게 막 지구가 돌아요 돌면 아 우리 풍마이들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력을 더 높이는 거죠 이런 생생한 CG 또 하나 빠른 피드백 자 빠른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풍마이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얘들아 24시간이 뭐야 24시간이 모자라 장풍이는 10시간 내 이렇게 수많은 조교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마이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막 올려 어? 사소한 거라도 막 올려 올리면 정말 빨리빨리 게시판에 답글을 달아 드리면서 우리 풍마이들이 조금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장풍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강의는요 1월 23일 개강이 되고요 3월 10일 완강이 됩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 완강이 된다는 것 자 우리 풍마이들 고의가 되면 정말 수험생이 된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밤에 잠도 안 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두려움 불안함이 생길 수 있죠 우리 풍마이들 그런 감정들은 정말 불필요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데 그러한 감정들은 그러한 감정들은 실수를 유도하거든요 우리 풍마이들 우리 풍마이들 통학과학 선생님 내가 왜 지구과학을 강의하느냐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구과학은 특히 공부한 만큼 성적 향상이 빠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꿈을 이루는데 좀 더 한 단계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솔직한 과목이 바로 지구과학이거든요 우리 풍마이들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항상 장풍의 게시판 그리고 개인 SNS는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풍마이들과 같이 호흡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각박한 고딩 생활 수험생 생활 그 힘듦을 같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마이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너만 봐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기냅시다 파이팅